아토피는 알러지에 비해서 항원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말하자면 알러지는 꽃가루다, 진드기다, 복숭아 이런 한두 가지 원인인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항원성이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아토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. 이게 꽃가루인지 돼지고기인지 콩인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알러지는 그에 비해서 그것만 접촉을 안 하면 그 증상이 발현이 안 되는 반면에 아토피는 몇 가지 피부 테스트를 해서 그거를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항원성이 굉장히 다양한 것인지 특징입니다. 그래서 아토피는 알러지에 비해서 면역계의 혼란이 굉장히 복잡하고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특징은 알러지는 아토피에 비해서 좀 국소적입니다. 눈이 알러지라든가 알러지성 결막염이라든가 또는 아래성 비염, 아래성 피부염 이런 것은 아주 국소적인 반면에 아토피는 피부 전반적인, 점막에 아주 전반적인 어떤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귀 안쪽에 나타날 수가 있고 손끝부터 발 끝부터 머리 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시 시청해 주시옵소서 진짜밀한 감사합니다.